307,9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컴퍼니K입니다. 컴퍼니K, 은, 는 동사는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을 제공하는 벤처캐피탈, BC, 로 벤처투자조합 등 조합결성을 통한 창업초기 기업투자를 주력사업으로 영위사업구조는 크게 펀드조성, 자금모집, 투자 및 관리, 투자회수로 이어지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추가로 투자재산의 분배 및 해산으로 구성동사의 직접적인 경쟁업체는 개인, 일반법인, 금융기관, 은행, 증권, 연기금 등, 등, 기업개요대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자에 대한 투자,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되었음 대시, 2022년 결산기준, 운영중인 조합은 총 16개로 아움 기준 7,945억 원이며, 다양한 조합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 대시, 운영펀드의 누적 아움은 투자조합 아움 기준, 업계 16위권이나 청산펀드 수익률은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신규펀드 결성에 따른 관리보수의 증가에도, 스타트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심리 위축과 피투자기업의 실적 부진에 따른 평가손실 영향으로,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축소 대시 영업수익이 감소한 가운데 조합지본법 손실 확대와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확대, 판관비 비중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 대시 국내외 경기 부진과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증권시장의 성장 저하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위축이 전망되는 바 영업수익 확대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를 듯, 2023년 8월 14일 기준, 장마감, 컴퍼니 K의 시가총액은 957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컴퍼니 K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99위입니다. 컴퍼니 K의 상장 주식수는 1561만주입니다. 컴퍼니 K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컴퍼니 K의 퍼은 14.1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12.6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2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1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95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3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0배, 511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28번지억원, 212억원, 6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9번지억원, 189억원, 65억원입니다. 컴퍼니K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2번지 16%이고 유보율은 692.9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0.87이며 전일 대비해서 20.39-0.7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1.68이며 전일 대비해서 10.52-1.1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퍼니K의 2023년 8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1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990원보다 14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98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컴퍼니K의 종가는 6,130원이며 주가가 컴퍼니K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컴퍼니K의 일정대 HRS